그 다음에 문제 3번 되겠습니다. 즉시 손실의 원인? 4번이죠. 1번, 2번, 3번 우리가 할 때 시간적 손실 이렇게 말하죠. 또는 도입 후 손실. 즉시 손실은 또 이것 말고 추가로 있는 것이 정착장치활동. 정착장치의 활동에 의한 손실. 그 다음에 콘크리트의 탄상수축, 콘크리트의 탄상변형 또는 탄상수축에 의한 손실. 이걸 우리가 할 때 적시 손실 또는 도입시 손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뭐 점수를 주는 문제죠. 충분히 보는 순간에 4번을 체크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 일단 연속보죠. 양단연속보가 됩니다. 양단연속보에서 처짐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에 최소 두께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런 작용이 돼.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A, B, C 할까요? 이때, D에서. A, B 부재는 B 오른쪽으로 연속되어 있죠. A 부재는 일단 연속이 되고, B, C 부재는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 연속되어 있죠. 여기가 양단연속이 됩니다. 물론 이건 일단 연속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보호냐, 슬려보냐 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연속보다라고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래서 이때 만약에 일방량슬려보다라고 한다면, 이 경우에 24분의 L 이상이고, 이때는 뭐다? 28분의 L 이상 되겠죠. 그 다음에 보호죠. 보호일 때 처짐을 검토하지 않을 값으로서는 뭐다? 이 같은 애들. 18.5분의 L 되고, 이때는 21분의 L 이상이다라고 한 거죠. 이건 이제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연속보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보통중량이고, 또 이게 이제 슬계기준강도가 400이니까 보전개수 자체가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때는 원래는 이때 뭐 기본적으로 처짐을 검토하지 않을 보전개수는 뭐다? 이 경우에 보전개수를 곱해야 되는데, Fy가 400이기 때문에 뭐 400이라서 보전개수가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Fy가 400이 아니라면 뭐다? Fy가 400이 아니라고 한다면 뭐다? 이 보전개수 0.43에다가 7역분의 Fy로 이렇게, 이걸 곱해야 되겠죠. 근데 뭐 400이니까 곱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도 보통중량이니까 콘크리트에 대한 개수도 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 경우에 데이터 대입하죠. 지감 디리가 아까 7m였죠? 7m였으니까 7에다가 10에 3성 하게 되니까, 뭐 3분의 1 하게 되니까 뭐 333.33이 되겠죠?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334. 뭐 334mm. 두께가, 높이가 이 이상이면 뭐다? 처짐을 검토하지 않아도 좋다. 됐죠? 그렇게 갑니다. 자, 뭐 그 기본 공식을 기본적으로 암지하는 게 있죠? 우리가 많이 풀었던 문제들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해설하자면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것 되겠죠? 충분히 이해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문제 5번에서 이건 이제 개정된 내용입니다. KDS에서 2021에 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출제된다라고 했죠? 이건 말이 안 되죠. 인당청 연단에서 이때 이건 말이 안 되고 정답은 2번이고 바로 이제 간격 3번이죠? 3번 이때입니다. 3번에서 FCK가 40 이할 때 0.0033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FCK가 40보다 10MP가 증가할 때마다 0.0001씩 감소한다 알겠죠? 그런 것들이 잘 정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개정된 내용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충분히 정리가 되기를 바라고 또 이거 개정된 개정된 다시 한번 개정된 강의를 갖다가 이미 촬영했습니다. 촬영해서 이론 강의죠? 이론 강의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 별도로 여러분이 꼭 봐야 됩니다. 계속 출제되죠? 계속 출제되기 때문에 봐야 된다. 6번 강도 감소 겹소로서 틀린 것인데 이때 2번 포스트 텐션 정착국에서 0.7이 아니라 0.85가 되어집니다. 나머지는 이때 맞는 이야기고 6번에 정답은 2번으로 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불가피하게 당연히 암기로 가야 될 그런 문제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점수를 주는 문제가 되겠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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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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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